8월 셋째 GSBS 인기가요 1위 후보 결과 화면 보여주세요 네 먼저 사정 점수 블랙핑크의 휘파람이 앞서고 있는데요 생방송 집회까지 앞선한 이번 주 1위는 오 네 블랙핑크의 휘파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1위 소감 말씀해주세요 저희 4명 데뷔시켜주신 양현서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멋진 곡 써주신 갓데디오빠 감사드리고 저희 MS 스태프분들 매니지먼트 오빠들 ANR팀 저희 모든 회사 스태프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팬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저희 낳아주신 부모님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네 생방송 SBS 인기가요 다음 주에도 잘하자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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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